52번 그러니까 단면적이 1m 자식이니까 우리 앞 F는 감마에다가 높이 H에다가 면적 1 이게 최적이지 면적은 지금 얼마로 줬어? 1m 자승하고 줬으니까 곱하나 많아지 요거만 3 들어가면 되는 거지 52번 밀도가 로우인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체 사이에 표면장력이 로그 시금하다 지름 D 원통 모색안 액주 높이 외워야지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요거 떨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 원통 9라고 그랬어 9의 표면장력이다 그럼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답은 4번 52번은 공식이니까 풀었습니다 53번 수력 구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베르니 방정식이지 감마 분의 P 플러스 2G분의 V자승 플러스 Z 이콜 H에서 물 쏟아지려면 압력과 위치지 요 압력 수도와 위치 수도를 도화한 것을 하이드로릭 그레이드 라인 해가지고 수력 구배선 에너지 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항상 수평선이 아니라 이거는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위치 수도와 속도 수 위치 수도 압력 수도 답 4번 53번 맞았다 54번 그림과 같이 비중 0.83 기름이 12m 속도로 수직 고정판 직각 힘과 세우 F 동적인 힘이지 로우 Q V인데 판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럼 A에 V에 자승 해주면 끝 자 근데 거기서 비중이 0.83이야 그럼 밀도 얼마 0.83에 뉴턴이니까 곱하기 1000 1000S죠 A 면적 4분의 파이의 D자승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에 2승 그 다음 A, V 속도 12에 2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답이 234 이건 풀어야지 54번 55번 비중이 0.85이고 동점 세수가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미터 자승 세크 기름이 안 찌름 10cm 원간 내 20리터 퍼 세크로 흐른다 100m 길이에 대한 수두 손질 H는 F 하는데 F 뭐야 관마찰 개수 없지 레이놀즈 분의 VD 하니까 두 번 풀어야지 포기 왜 안 풀기로 했잖아 나중에 풀자 하는 거지 56번 길이 100m 배를 길이 5m 모형으로 실험한다 실형이 40km 파워로 움직이는 경우 역학적 상사를 만족하기 위한 모형의 속도 하니까 이거 배지 배니까 무슨 수가 같아야 돼 후루드 수 그렇죠 후루드 수 얼마 L 지분의 V자수 실형은 L 지분의 V자수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숫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실형 실형 길이 100 지는 서로 지워지지 자 그리고 배 길이 5m 100m 길이 5m 모형으로 실형이 40에 2성 이때 부위값 구하세요 하는 거지 8.94 56번 풀었다 하는 거지 이런 건 풀어줘야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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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